16세의 엄마가 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산산조각 나버린 미래. 딸에게만은 되물림 되지 않기를 바라는 어린 엄마. 저는 이렇게 산산조각 나버린 미래에 있는 산산조각 나버린 미래. 우간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케냐의 앙구라이지요. 지금은 농사철입니다. 밭에는 작물들이 싹을 틔우며 자라고 있었는데요. 그늘도 없는 뼈약볕 아래에서 김매기의 한창인 우녀를 만났습니다. 소작을 하며 생계를 잃고 있다는 모녀. 그런데 저만치 그늘 밑에 누워있는 갓난아기가 보입니다. 태어난지 백일 된 체리티의 딸입니다. 배가 고픈지 칭얼대는 아기. 체리티가 안아주자 울음이 잦아듭니다. 체리티는 올해 16살입니다. 한창 학교에 다닐 나이에 어쩌다가 아이를 낳게 된 것일까.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던 엄마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두 사람이 종일 쉬지 않고 일해도 하루 끼니를 해결하는 게 어려운 상황. 더군다나 엄마의 건강도 점점 나빠집니다. 아픈 엄마 대신 일거리가 많은 시내에서 일을 구해볼까 했지만 젖먹이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원치 않은 임신으로 삶을 송두리째 짓밟힌 체리티. 한때는 나쁜 생각도 품었던 적이 있었죠. 원치 않은 임신으로 삶을 송두리째 짓밟힌 체리티. 원치 않은 임신으로 삶을 송두리째 짓밟힌 체리티. 밭에서 20여분 떨어진 알로에트 마을. 일을 마치고 돌아온 엄마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약을 먹는 일입니다. 해마다 약의 개수도 늘어만 가는데요. 엄마도 아빠처럼 돌아가시지는 않을까 체리티는 늘 불안합니다. 언제 합병증이 닥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엎친데 덮친 격으로 체리티 모녀에겐 걱정거리가 또 있습니다. 이웃마을에 사는 큰아버지의 반갑지 않은 방문. mi게 나encia하는 곳으로 injust Science, 혹시 Trust and Ahhhbeena 안녕하세요. 첫 에이aked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을 환영합니다. 궁arb 아 너무ache, 아냐 때리지 못하고 저는 우리 집사하고 잘 부르는 것 같네요 우리는 엄마가 옛날에 경험을 했다고 해 이거 왜 일하려고? 네 나는 은행을 가면 이렇게 일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할 것을 이런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 집은 원래 큰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 집을 비워달라는 독촉을 받았지만 갈 곳이 없는 모녀는 버틸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제 더는 버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밭일을 못 끝냈으니 먹을 걸 구하려면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합니다 농사 지을 작은 땅조차 없으니 옥수수 가루 한 줌 구하는 것조차 이렇게나 힘이 듭니다 식구까지 늘어났는데 앞으로는 어찌 살아가야 할지 삶이 더 막막합니다 요즘 들어 건강이 부쩍 안 좋아진 엄마는 체리티와 어린 손녀의 앞날이 걱정돼 한숨이 늘었습니다 것도 다운 이 시각 세계에서도 아기가 없었을 때는 음식을 못 구하면 그냥 굶었습니다 이제는 체리티가 모유 수유를 하려면 차 한잔이라도 먹여야 합니다 어제도 차로 하루를 버텼는데 말이죠 태어날 때는 4kg인 없는 우량아였지만 라벤더는 지금 또래 아기들보다 몸무게가 덜 나갑니다 성장 속도도 더딘 편이죠 축복받지 못하고 태어난 자신의 딸 그래서 누구보다 잘 키우고 싶었지만 못난 엄마 체리티에겐 방법이 없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됐지만 체리티는 학교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배가 불러오면서 다니던 학교를 그만뒀죠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아기 아빠와 함께 다녔던 학교 그 사실을 아는 친구들의 냉담한 시선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반드시 가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전기도 끊긴 지 오랩니다 엄마와 딸이 잠든 시간 캄캄한 어둠 속에서 체리티는 책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체리티도 지금 당장 학교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엄마와 딸을 지켜내기 위해 체리티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